모자를 하나 사고 싶어요. 모자를 하나 사고 싶어요. 저는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. 저는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. 어제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어요. 어제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어요.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. 오늘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. 여행 즐거웠어요? 여행 즐거웠어요? 네, 정말 즐거웠어요. 또 가고 싶어요. 네, 정말 즐거웠어요. 또 가고 싶어요.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?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?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?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